퍽퍽퍽퍽퍽 한글자막 by 한효주 2부에서 압박한 장면은? 다음 장면을 오고 이리와서 앉아 다음 장면을 마지막 장면을 이리와서 정면을 시작해 주시기 3부에서 유지하는 장면이 반찬을 찍어먹는нок도를 편히 먹으러 왔어요 항상 먹은 게다가 먹은 게잘 이번엔 고기는 정말 너무 잘 먹었어요 많은 고기에서 먹은 게잘 다 먹으니까 잘 먹었어요 그냥 먹은 게잘 아주 많다 해야겠다 그냥 먹으러 왔어요 그런 게 있어요 부자 안녕 안녕 아유 이뻐 안녕 곰돌이 곰돌아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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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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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랍니다. 희흫. 희흫. 희희. 희희 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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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